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서울종원예술실용학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종원예술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느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발전하고 늘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종원예술실용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종원예술실용학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실험원예술계열 전영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도전한다면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멋진 사람이 되어서 떠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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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elements Hash